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새벽 6시가 돌아왔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신나는 월요일. 직장인한테는 고통의 월요일일 수 있겠죠. 월요병이 또 도지기 시작하죠. 하여튼 농사 직후하는 사람들한테는 별 그렇게 크게 없는데 회사 다닌 사람들한테는 월요일이 아주 지긋지긋할 겁니다. 또 출근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갑갑하죠. 아침에 몸을 버스에 싣고 지하철에 싣고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내려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시간에 여러분 자기 취미활동, 취미활동까지는 힘들 것 같네요. 저의 영상을 들으시면서 가시면 됩니다. 하루를 그냥 즐겁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을 한번 전달하도록 할게요. 살아가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가 면접을 볼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면접을 주관할 때가 또 있어요. 직장 다니신 분들 면접을 보겠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면접을 하면서 좋은 사람을 채용하기도 하는데 면접 볼 때 쓸데없이 개인 취미생활을 물어보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갑자기 취미생활을 물어볼까요? 면접 볼 때. 이 면접 단골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혹시 쉴 때는 뭐 하세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일할 사람 구하면서 왜 사생활을 물어보나? 의아하겠지만은 사실은 이 질문은 사생활이 궁금해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면접자의 멘탈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멘탈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 오랜 그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 능력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가장 쉽고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은 취미생활을 즐기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자신만의 취미생활이 없다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을 때 건강하게 해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할 확률이 좀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사 담당되는 그 면접자가 직장생활에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취미를 묻는다고 합니다. 피치 못할 스트레스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평소에 이것저것 편견 없이 관심을 가지면서 소소한 그런 취미 한두 개쯤은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이 사람의 일에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 취미가 당신을 버티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취미가 알겠죠? 하여튼 여러분 취미생활이 있어야 돼. 저는 천혜장 같은 경우에는 취미생활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산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야. 산에서 막 뛰어다녀요. 암자에서 기도하기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농담이고요. 저도 웬만한 문화생활 즐깁니다. 가끔 산에서 내려서 읍내 가가지고 커피 한 잔도 마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사랑궁경하는 재미도 있어요. 그런 게 취미생활인 것 같습니다. 책도 좀 읽고 노래도 따라 부르고 요즘 갑자기 뭐 트로트에 저도 약간 좀 필이 꽂혀가지고 한번 들어보는데 하여튼 제가 어제 말했죠. 어제 가수 중년 분이 마이진인가? 그 여자, 젊은 여자애 같은데 우리가 남장을 하더라고 보니까 약간 보이시한 스타일로 해가지고 노래를 참 잘하더라고요. 막갈스럽게 가청력도 좋고 하여튼 우리나라는 노래 잘 부른 사람 너무 많아.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다 가수야, 가수. 노래방에 효과가 좀 있게 있는가 봐요. 동전 노래방 같은 데 있고 하니까 쉽게 노래도 부르고 하다 보니 전국민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것 같아. 우리는 웬만하면 막 프로급이면 엄청난 실력이죠. 하여튼 흥이 많은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일단 또 삼성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페인 바르셀런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가 있어요. 박람회가 있는데 이게 뭐냐? MWC 2024예요. 이거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됐던 MWC 전시가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올해는 보다 활발한 참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바르셀러나 그 공항과 도심 거리에 MWC를 준비하는 기업들이 광고판이 막 붙어 있는데 그런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것 같아요.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연합회가 있습니다. GSMA라고 합니다. GSMA인데 이곳에서 주관하는 MWC는 26일 미래가 먼저다. 미래가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닙니다. 미래가 먼저다. 그런 주제로 나흘간의 여정을 실시합니다. 시작하고 올해는 약 2,400개 정도 기업들이 참여를 하네요. 한 10만명 정도가 물리지 않겠냐 걸린 게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네요. MWC 참가를 위해서 입국하는 이들을 맞이하는 공항에서부터 삼성전자, 샤오미가 각각 주력 스마트폰을 광고하면서 맞대기를 펼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대기를 펼치고 있더라. 대단하죠. 공항 디스플레이에 삼성전자 광고가 막 뜨기 시작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샤오미 광고도 하는 것 같아요. 삼성은 최근에 선보인 그 첫 AI 스마트폰 S24 시리즈를 알렸다면 샤오미는 개막 전에 별도 행사를 통해서 전세계에 발표하는 샤오미 퍼틴 샤오미 퍼틴을 강조했고 두 회사 모두 바르셀러나 입국 초입부터 분위기를 선점하겠다. 선점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낸 것 같아요. 의지. 한 발 더 나가서 삼성은 바르셀러나의 중심지인 카탈루니아 광장에서도 갤럭시 S24 시리즈 대형 광고판과 체험 부스를 마련했는데 이 부스 위치는 애플의 직영점인 애플스토어 도로의 바로 건너편이에요. 이 광고판은 애플스토어 건물 인근에 부쳤다고 합니다. 애플스토어가 아닌 삼성전자 매장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인데 AI 스마트폰 시대를 연 삼성전자가 보다 공격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그런 의도겠죠. 특히 토요일 전날의 체험관 주변은 S24를 경험하려는 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하네요. 체험관이 이곳을 찾은 이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해 가지고 광장 주변을 절반 가까이 감싸일 정도로 대기줄이 만들어졌고 S24 광고 물결은 여기에만 그치지 않았고 카탈루니아 지하철역 안 디지털 광고판에도 S24 영상이 곳곳에 등장을 했어요. S24 광고로 포장한 그런 버스도 마련했고 광고판을 설치하지 못한 곳까지도 갤럭시 S24를 홍보를 합니다. 이렇게 행사가 열리는 그 피라그란비아 전시장 주변에도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됐네요. 이번에는 화웨이가 이제 가세를 해서 대형 광고판을 세웠는데 화웨이는 지하철역에서 행사장으로 이동하는 곳에서 잘 보이도록 했고요. 설치를 했고 무선 이어폰하고 스마트워치가 주인공이더라고요.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위축이 되다 보니 다른 제품을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샤오미 또한 전시장 근처에 위치한 피라그란비아 지하철역 유로파 피라역에 광고판을 잇따라 붙여놨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적극적으로 선전을 하려는 것 같아요. 샤오미는 행사 개막 전날인 이날 오후 스마트폰 샤오미 퍼틴 시리즈 공개 행사도 갖는다고 합니다. 또 전시장에는 자체 개발한 전기차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에 못지않게 대응을 해요. 일단은 MWC 전시관 입구 주변은 삼성전자가 장악을 했고요. 행사장 입구 정면에 대형 광고판을 내걸어가지고 주목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홍보 날이네요. 삼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시장 종문 바로 앞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마련된 대형 5개 광고에 S24 시리즈하고 갤럭시 북퍼 시리즈를 그냥 소개를 합니다. 중국의 화이아하고 샤오미가 주변에 머물렀다면 삼성전자는 가장 잘 보이는 것을 차지하면서 위력을 가시한 거죠. 삼성은 피라그란비아 홀3에 한 528평 규모의 부스를 마련했고요. 갤럭시 S24 시리즈를 중심으로 해서 갤럭시 북이죠. 북퍼, 탭이죠. S9 그리고 워치6 등 갤럭시 전 제품을 소개를 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자사의 첫 번째 스마트 반지죠. 갤럭시 링과 실물 디자인을 세계 최초 공개할 건데 헬스 AI 전시 공간 앞에 마련됐고 정식 출시 전인 만큼 이 보안을 위해서 아크릴 박스 안에 두고 외관만 보여줄 거라고 합니다. 갤럭시 링에는 삼성 헬스 기능이 적용이 됐는데 반지 안쪽 면이 손가락을 감싸고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세밀한 건강 데이터, 그런 데이터 측정이 가능합니다. 갤럭시 링은요. 블랙, 골드, 실버 이렇게 세 가지 색상 총 9개의 사이즈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첫 AI 스마트 폰 갤럭시 S24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함께 준비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조만간 링이 나오겠네요. 링. 링 하나씩 구입을 해야죠. 여러분. 링이 나온다. 상당히 끌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하나 사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범용 인공지능. 우리가 아까 제가 전에 말을 했죠. AGI. AGI 시대가 이제 목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이를 구현할 절대의 칩. 절대 반지가 아니고 절대 칩을 차지하기 위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합종 연행이 거세진다. 합종 연행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 그 최강자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이를 대항하면서 만들어진 또 새로운 연합군이 생기겠죠. 반격의 기회가 저는 찾아올 것 같아요. 또 그 불의 발견 이후 인류 최대의 사건이 될 거라는 그런 대담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AGI 반도체 패권 다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썰을 또 한번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엔비디아는 명실공의 AI 반도체 시장에서 절대 강자다. 절대 강자입니다. 예전에는 횡비디아 했는데 횡? 참 징그럽게 주가 안 오르더니 이제는 갓비디아야 갓. 갓비디아입니다. 하여튼 별처럼 또 이번 또다시 예상치 못하는 그런 예상치 못하는 게 아닌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죠. 아주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작년 4분기 2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9조 5천억 정도 매출 5.15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매출은 시장조사기관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주당 순이익도 전망치 뛰어넘아요. 매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65% 급증 총 이익은 122억 9천만 달러로 769% 급증을 했어요. 이 같은 압도적인 실적으로 엔비디아는 삼성전자 반도체하고 인텔의 연간 매출을 웃돌아서 처음으로 세계 1위에 등극을 해버렸습니다. 작년 12월에 끝난 인텔의 한 해 매출액이 542억 달러고 삼성 반도체 부분의 매출액이 499억 달러를 상위해버린 거죠. 이렇게 엔비디아가 또다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배경은 AI에 필요한 GPU야. GPU 덕분이다. 현재 생성형 AI에 주로 쓰이는 엔비디아 GPU가 본래 AI가 아닌 게임에서 이 고화질 그래픽을 처리하는 데 쓰도록 구한된 반도체인데 다만 컴퓨팅 능력이 극도로 좋은 만큼 AI 연구에도 쓰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GPU 기반의 슈퍼칩은 가격이 비싸고 또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문제가 있어요. 사실상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 체제에서 칩 자체를 구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GPU 기반의 AI 가속기는 주문부터 수령까지 한 1년 정도 넘게 걸린답니다. 가격도 작년 초에 2만 5천 달러여서 1년 만에 4만 달러 띄었고 오죽하면 메타 CEO가 연내 엔비디아 GPU 총 60만 개 확보하겠다고 대대적으로 발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안도할 정도죠. 이따라서 수요와 공급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업계에서는 AGI를 향한 맞춤형 반도체 개발 생산망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는 겁니다. 결국은 다가올 AGI 시대는 절대칩을 만들어내는 자가 지배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 절대칩을 향해서 펼쳐지는 여정은 JRR 톨킨의 유명한 소설이죠. 영화 반지의 자원과 좀 닮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뭔가 연합전설을 꾸려서 이를 극복하고 힘의 균형을 차지라는 그런 약간 의미죠. 하여튼 그런 의미인데 내용인데 글로벌 AI 기업들의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 오프닝 AI의 샘 올트만하고 메타의 마크 저크버그 등 각 분야의 수장들 수장들 대빵들이 최근에 잇따라서 한국으로입니다. 한국을 찾고 있어. 원정대를 이끌어간 프로도 역할로 삼성전자가 적합하다. 이게 이들의 공통된 보관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반 엔비디아 원정대에서 현 시점 가장 큰 손으로 꼽히는 인물이 샘 올트만 오픈 AI CEO랑 손정희예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샘 올트만 CEO는 무려 7조 달러를 조달을 해가지고 자체 AI 반도체 제조 능력 확보를 추진자로 합니다. 올트만은 이를 위해서 아랍에미리트 정부를 포함해서 여러 투자자를 만나가지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투자의 마법사 우리 손정희 회장도 한 100조 원 정도 넘는 금액을 배팅해요. 블룸버그에서 소프트뱅크가 엔비디아와 경쟁하고 AI 필수적인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천억 달러를 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준비하고 있다. 손혜장이 추진하는 프로젝트는 이자나기라고 하죠. 이자나기 프로젝트명인데 이자나기는 일본에서 창조와 생명의 신을 의미합니다. 손혜장은 세 글자 AGI에다 모든 곳에 쓸 수 있는 AGI의 의미를 담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사실 삼성은 그 메모리를 빼면 설계와 판드로 부분에서 엔비디아나 TSMC를 넘어설 만큼 절대 강제는 아니라고 하는데 하지만 칩 설계부터 후공정까지 모두 할 수 있는 전세계 유일한 기업이 삼성이에요. 그래서 원정대는 챗GPT 같은 AI 서비스랑 ARM의 반도체 설계 자산이 올라운더 삼성과 시너지를 발휘하면 다음 세대의 칩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 장고 끝에 결단한 삼성 전자는 AGI 전용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최근에 미국 실리콘밸리에 AGI 반도체 개발 조직을 신설을 합니다. 이 조직의 리더가 구글의 텐서 처리 장치 개발자의 출신인 우동혁 박사라네요. 그는 구글에서 TPU 플랫폼을 설계했던 3명 중 1명인데 최근에 삼성자가 야심차게 영입을 했답니다. 삼성의 이 조직은 AGI 컴퓨팅 랩이라는 명칭으로 운영되고 AGI 컴퓨팅 랩은 미국 현지에서 마이크로 아키텍 수석 개발자죠. 핵심 인력 채용 공고를 내면서 조직을 확대합니다. 그동안 삼성이 AGI 반도체의 두뇌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칩보다는 이 고대역폭 메모리 등 연산을 돕는 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대응했어요. 이제는 메모리를 넘어서 AGI 그 칩 개발에 본격 뛰어든 것은 AGI 시장의 핵심 분야를 정조준화겠다. 그런 의미겠죠. 삼성은 이미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 등 원정대 멤버들하고 긴밀한 관계에 주시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는 최근에 구글 출신의 리처드 호 시니어 디렉터를 하드웨어 부분으로 영입을 했고 그 호 대표가 구글에서 AI 작업에 특화된 반도체인 텐서 프리세싱 유닛이라는 그 프로젝트 리드를 맡아가지고 엔지니어링 수석 디렉터를 영입했다고 합니다. 삼성의 신설 AGI 컴퓨팅 랩을 이끌게 된 아까 우동혁 박사랑 함께 TPU 프로젝트를 초기부터 끌어온 인물이라고 하죠. 선정 회장과 이재용 회장의 인연도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이 회장과 선 회장의 인연은 20년이 넘었다네요. 삼성과 소프트뱅크는 1990년대 말 ARM 인수를 공통으로 추진한 이후 현재까지도 우호적인 관계 유지하고 있고 하지만 아 이게 참 재밌네요. 이게 절대칩 원정 내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제2의 메모리 반도체 신화처럼 정체중인 한국경제에 다시 거대한 바람을 좀 일으키지 않겠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이 여정이 영화처럼 고난의 바시밭길이 또 펼쳐질 것으로 또 예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종 지정학적인 국제 규제 또 보조금 전쟁 이런 게 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극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이 민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 조력자 옆에 조력자 이 조력자들이 필요하다. 결국 정부 정치권에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결국은 반전을 일으킬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번에 뭔가 반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 하여튼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는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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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